안녕하세요. JYJ입니다. 저희 JYJ가 E-My Girl 리믹스 버전 간단한 율동을 저희가 만들어봤어요. 여러분들이 그 율동을 꼭 외우셔서 저희 오늘 잠실주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춤을 한번 춰보고 싶어요. 이 노래로 저희만 춤을 춘다면 이게 좀 멋이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. 꼭 이 율동을 외우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꼭 호흡을 나누고 싶어요. 며칠이죠? 11월 27일, 28일 잠실주경기장에서 꼭 여러분들 멋진 퍼포먼스 율동을 보여주세요. 네, 기대하고 있을게요. 꼭 외우세요. 네, 잠실주경기장에서 봬요. 바이바이. 이제 Bern's 화려해 앉으세요. 좋겠어요, 좋 stair. 좋겠어요, 좋겠어요. 좋아요. 저희는 한번 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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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